며느리의 꾀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바보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친정에 가서 양식을 얻어다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는 아들을 시켜 외갓집에서 양식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아들이 외갓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도 외삼촌은 양식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바보 아들은 화가 나서 더는 외갓집에 눌어붙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을 나서려는데 그때 뜻밖에도 외삼촌이 불렀습니다. 외삼촌님 부르셨습니까? 걔 좀 안자라 내가 줄 것이 하나 있다. 그러더니 외삼촌은 벽장에서 둥그런 쇠부치 하나를 꺼내 바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쇠부치에는 까딱까딱 움직이는 바늘이 달렸고 자리잔 글씨가 삥 둘러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는 처음 보는 물건인지라 무엇에 쓰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님 이게 뭐예요? 응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차고 있거라. 그러면 아마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어쩌면 너희 집이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관이 쓰는 패철이었습니다. 지관이란 집터나 맷자리를 가려 정하는 사람이고 패철은 그 자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바보는 그것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외삼촌님 고맙습니다. 외삼촌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차고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요? 그렇다니까. 이리하여 바보는 외삼촌으로부터 패철을 받아들고 외갓집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보가 어느 산모롱이를 지날 때였습니다. 문득 산비탈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서는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옳지 저기로 가봐야겠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바보는 패철을 끄집어내어 뒷꽁무늬에다 찼습니다. 그러고는 희망찬 걸음으로 산비탈을 올라갔어요. 바보가 정작 그곳에 닿고 보니 어느 부잣집의 장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재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기와 같은 패철을 든 직원도 몇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 직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패철을 땅바닥에다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 자리가 좋다 저 자리가 좋다며 서로 우기고 있었습니다. 이상도 하지 죽은 사람 아무데나 묻으면 어때서 저렇게 옥신각신 다투고 있담. 바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보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봐 자네 내 집으로 잠깐 가세 직원들이 저렇게 싸우다가는 끝장이 안 나겠어 자네가 나와 함께 집에가 은혼해서 맷자리를 정해야겠네. 그 사람은 초상인한 부잣집의 대감이었습니다. 이래하여 바보는 아무 생각 없이 대감을 따라 대감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길을 많이 걸어노라 목이 타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마침 이 집 며느리가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바보는 며느리에게 자기가 대감을 따라온 이유를 말하고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일곱 달 만에 아들을 낳은 탓에 그 집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바보를 보니 비록 폐철을 차고 있기는 해도 좋은 맷자리를 가려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바보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첫째 맷자리에선 삼정승이 나고 둘째 맷자리에선 육판서가 나고 셋째 맷자리에선 일곱 달 만에 낳는 질삭둥이가 태어날 맷자리라고 하시오. 바보는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듣고는 대감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늘 날 뻔했구나. 그러지 않아도 내 집에 질삭둥이가 있는데 또 질삭둥이 하나를 더 낳을 뻔했구나. 그러고 보니 가만있자 내 집에 태어난 질삭둥이도 내가 선조님의 묘를 잘못 써서 태어난 게로구나. 며느리가 미워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보구나. 대감님 오르신 말씀이에요. 선조의 맷자리를 잘못 잡으면 후손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이런 말은 바보도 전의 동네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하여 바보는 대감에게서 많은 돈과 양식을 얻어서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패철은 대감집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날 이후 부수어 버렸답니다. 대감집 며느리도 쫓겨나지 않고 칠삭둥이를 데리고 시부모의 귀여움을 받으며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양반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양반은 매우 가난했어요.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도 가져갈 것이 없어서 피해갈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가난한 살림에도 양반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굶을지언정 어디 가서 절대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그에게 가난 말고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되었는데도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 방법을 써보아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쉬운이면 벌써 손자를 보았을 나이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생각다 못한 양반은 마을 내 사찰에 가서 부처에게 빌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바를 빌자면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가난한 탓에 가지고 갈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하는 수 없이 찬물 한 사발만 들고 사찰로 가서 부처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처상 앞에 가서도 양반 세면을 차리느라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양반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부처양반 내 말 들어보게나 우리 부부가 나이가 쉬운이 되도록 아들딸이 하나도 없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느라 적적한데 우리한테 자식을 하나 점지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들은 부처와 신들 보살들은 모두 기가 막혔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많은 걸 바쳐도 끝내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한 부부도 많은데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찬물 한 사발만 놓고 반말을 하니 누구라도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찾아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계속 봐야 하는 부처는 아이를 점지해 주기 전까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볼 생각을 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를 점지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양반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양반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구나.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또다시 양반이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양반은 무언가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어요. 아들을 점지해 주었으니 고마운 마음에 보자부로 떡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주어 참 고맙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네. 아들이 건강히 자라고 있으니 차만 색시를 얻게 해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나를 많이 도와줘야겠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또 오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부처는 기가 완전히 질려버려서 양반 가족에게 다시는 그 양반이 찾아오지 않도록 평생 넘치도록 큰 복을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는 다시는 양반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도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운명을 바꾼 아버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한 보좌집에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 형들 누나들 중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아이가 막 열 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친구들과 밖에서 놀던 중 지나가던 승려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 많고 훌륭한 재능을 가진 아이 것만 어찌 저리 수명을 짧게 타고난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 구나 라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선 저희 집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시지요. 아버지는 분명 그 승려가 보통 인물이 아닌 듯 보여서 승려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승려에게 차를 대접하며 물었어요. 아까 저희 아들을 보며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아들이 일찍 죽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승려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막내 아드님은 19살이 되는 애 반드시 죽게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귀한 아들입니다. 스님께서 그럼 운명을 피할 방도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잡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부탁했어요. 이 늙은이가 오십이 넘어 늙음하게 얻은 늦둥이 막내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새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아드님과 함께 청주 한 동의 요리 한 고기 두 접시 술장과 그릇을 가지고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가보십시오. 그럼 꼭대기에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푸른 옷을 입은 백발의 흰 수염 노인이고 다른 사람은 붉은 옷을 입은 수려한 청년인데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드린 뒤 간절히 빌면 방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님이 말해준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고기요리와 술을 서둘러 준비했지요. 그러고는 시종 한 사람에게 고기요리가 든 그릇을 들게 하고 자신은 술이 가득 든 항아리를 이고 막내 막내 아들에게는 젓가락과 술잔 그릇을 들게 한 후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니 정말 나무 아래에 승려가 말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아들 시종은 그들의 근처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술을 따르고 그릇에 고기를 조금씩 덜어 바둑을 두는 두 사람에게 조심스레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받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조용히 바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기도 다 먹고 술을 다 마실 무렵 바둑도 끝났습니다. 부자는 이때 아들 시종과 함께 울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들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놀라는 기색도 없이 가만히 고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들의 정성을 봐서 들어주고 싶지만 이건 하늘의 뜻이라. 그러자 붉은 옷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본래대로 라면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발품을 바라 우리에게 음식 가수를 주었으니 그 정성을 봐서라도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였더라도 하늘이 타고난 운명을 함부로 고칠 수는 없는 우르시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계속 부탁하자 노인은 마음을 돌린 듯 검은 책 한 권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붓을 한 자루 꺼냈어요. 책에는 부자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곳에 열아홉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노인이 19에서 앞에 글자의 고를 더해 99년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소원을 이룬 부자와 아들 시종은 너무나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거듭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그 뒤 마을로 내려가 승려를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려는 부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군요. 이제 그 운명은 쉬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려는 어디론가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이후 부자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고 막내 아들은 99년의 천수를 누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낸 뒤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좌절만 하지 않고 끝내 아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괴속의 돈 꾸라미 옛날 어느 시골에 몹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잘 시켜 과거를 보게 했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차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간 뒤에도 부지런히 공부를 나여 어느 겨울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뒤늦게 급제한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아내도 몹시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며 잘 살아보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해서 모든 일이 다 된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벼슬이 내리기 전에 좋은 친구를 찾아 사귀고 덕있는 어른을 찾아 배워야 하는 것이니 곧 서울로 올라가서 견문을 넓히고 진고를 얻도록 하여라. 아버님 분보대로 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길 떠날 준비를 하여 다음날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시골서 살던 사람이 낯선 서울에 가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우선 재상의 집에 가서 자주 인사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살림할 집이 없는 터라 아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일을 해주고 얻어 먹고는 여자 하인들 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는 걸 보고 한 부인 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장차 펴슬도 할 집안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참닭하기도 하구려 이렇게 고생을 할 바엔 죽든 살든 그 귀신난다는 집에라도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이런 고생을 어떻게 하오 아내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귀신난다는 집이라니요 그 집에는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고 귀신이 난다 해서 살러 들어갔던 사람도 무서워서 도로 나온다지만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소 마음 약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어도 마음 든든한 사람한테는 귀신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소 아내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빈집에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에 와서 잠잘집도 없이 굴러다녀서야 되겠소 귀신 나는 집이라지만 종로 한복판에 있는 집이라니 우리가 가서 살아봅시다 나는 귀신이 무서워 못 견디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내가 하는 말에 남편도 싫다 할 수 없어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은 크고 의리의리 했습니다. 오래 묵혀둔 집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두 내외는 우선 자기들이 쓸 방과 부엌을 청소하고 들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공교롭게도 남편은 재상의 집에서 급히 볼일이 있다 하여 가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크고 무서운 집에 아내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지방 곳곳에 촛불을 밝히고 또 그 집에 있는 청동 화루에 숯불을 가득 담아 큰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집에는 살림살이가 다 그대로 있어서 무엇 하나 불편한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바느질감을 찾아 화루에 인두를 꽂아 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밤 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휙 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서 바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청 마루를 쿵쿵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지만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클 리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방문이 펄쩍 열리며 몸집이 집동 같이 뚱뚱한 사나이가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말없이 바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바느질 하는 아내 옆에 와서는 한쪽 다리를 베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마가 넓은 미남자 였습니다. 아내는 화로에 묻어둔 뜨거운 인두를 집어 사나이의 이마를 힘껏 눌러주었습니다. 뜨거운 인두에 이마를 댄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내다보니 사랑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세상의 집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자가 저 사랑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 거기 있을 그러나 남편은 떨리는 소리로 귀신이 분명하오 찾아가서까지 귀신을 만날 필요가 어디 있겠소 하며 가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귀신이라지만 이 밝은 날에 무슨 힘을 쓰겠냐며 만일 사람이라면 우리 둘이서 대들어 버릇을 고쳐주어야 할 것이라며 남편을 데리고 사랑방 문앞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방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 밤에 이 방으로 들어간 그 뚱뚱하고 큰 사나이의 발자국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분명하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만 쌓여있는 방안 가운데 보자기로 덮인 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가서 그 괴를 열어보니 맨 위에 글씨가 쓰여진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이 괴 뚜껑을 처음 여는 사람에게 주는 상금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괴 속에는 동그라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내외는 그제야 그 귀신이 바로 동귀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오래도록 쓰이지 않고 쌓여있게 되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났습니다. 동귀신은 돈을 쓰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라 부부는 그 후로 안심하고 그 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겨슬을 한 남편은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큰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담이 큰 아내로 해서 얻은 행운 이었답니다. 시골 부자의 못난 짓 어느 시골에 남의 돈을 가로채 많은 돈을 모은 시골 부자가 있었습니다. 시골 부자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시골에 웬만한 장사꾼 중에 돈을 떼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부자는 그것으로도 부족해 있는 돈을 다 모아 당나귀에 싣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평양으로 갔습니다. 미천 적게 드리고 큰 돈 벌게 뭐 없나? 시골 부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자 벌써 소문을 들은 평양 장사꾼들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빼앗길 까봐 걱정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꽤 많은 김선달에게 부탁했어요. 선달님 못된 시골 부자가 왔다는 소식 들으셨소? 또 우리 돈을 꿀꺽꿀꺽 가로채지 않을까 불안을 못 견디겠으니 선달님이 그 엉큼 대왕 좀 쫓아주시오. 김선달은 평양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 동전을 모아주십시오. 일이 끝나면 돌려드리지요. 김선달은 평양 장사꾼들이 모아준 동전 한 자루를 메고 대동강 가까이에 있는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동전을 한 입씩 나눠주며 부탁했어요. 이 동전을 받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대동강 물을 기른 뒤에 내게 돌려주시오. 다음날 아침 시골보자는 바람을 쐬러 대동강가에 나왔다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대동강에 물 길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웬 산의 자루에 돈을 한 푼씩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지금 무얼 하고 있소? 보면 모르오 물값을 받는 중이오. 아니 물값으로 얼마나 받소? 물 한 지개 길어 갈 때마다 동전 한 입씩 받지요. 시골부자가 가만히 보니 잠깐 사이에 돈 자루가 불록하게 차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돈벌이가 다 있다니 대동강물은 일년 내내 저절로 흐르고 사람들은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으니 흐르는 강물처럼 돈이 쏟아질 돈벌이로구나. 시골부자는 김선달에게 바싹 다가가 소곤거렸습니다. 여보시오 저 대동강을 내게 팔지 않겠소? 팔다니 그런 말 마시오. 김선달이 일부러 딱 잘라 말하니 시골부자는 더욱더 안달이나 왜달렸습니다. 내 부르는 대로 값을 주겠소. 글쎄 안 된다니까요. 이 대동강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요.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백명도 넘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팔면 그 식구들은 다 어쩌란 말이오. 김선달은 일부러 빙 돌아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골부자는 하루종일 흥정해도 안 되자 갖고 온 돈자루를 당나귀에 실어 떠맡기다시피 하며 다락다락 졸라댔습니다. 이건 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니 제발 좀 파시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다음날 곡두새벽부터 시골부자는 덩실걸음으로 대동강가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괴를 갖다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길 넣은 사람들이 웬일인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이오. 이 사람들이 소식도 못 들었나 내가 어제 이 대동강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 이젠 내게 물값을 내고 가야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이 대동강이 어째서 당신 것이오. 조상 대대로 아무나 길어먹는 물을 돈을 내라니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자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놈들아 어제까지만 해도 물값으로 동전 한입씩 자루에 던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건 물값이 아니라 미리 나눠주었던 돈을 돌려준 것이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돈의 눈이 어두워 앞뒤도 분간 못하시는 구려. 대동강보다는 저 하늘의 구름이나 사실 걸 그랬소.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다니요. 시골부자는 못난 짓을 한 것이 부끄러워 다시는 평양에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농부와 소나기 매우 더운 여름날 덤벙대기 고정대기 자라는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스님이 동양살을 넣은 바랑을 지고 가다가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스님 날씨가 무척 덥지요. 비가 너무 안와서 논밭이 다 마르니 큰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스님도 하늘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농부는 스님의 말을 무시하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틀림없이 비가 올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꼭 비가 옵니다. 농부는 햇볕이 쨍쨍하니 보나마나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앞뒤 생각지 않고 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비가 오나 안오나 내기해봅시다. 만약에 비가 오면 제가 스님께 이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어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스님이 지시면 그 바랑에 든 쌀을 제게 다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기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신이 나서 의기양양하게 다시 밭을 갈고 스님은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의 먹장고름이 쏴 몰려오더니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이럴 수가.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깨비 장난 같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곧 비가 올 것을 아셨습니까? 산승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니 옷이 늘 땀에 젖어 있지요. 땀에는 원래 소금기가 많지 않습니까? 공기 속에 습기가 많으면 비가 곧 내리게 되는데 그땐 옷 속에 소금기도 젖어 축축해지지요.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내기에 졌으니 이 소를 몰고 가십시오. 농부는 공연이 덤벙대며 내기를 걸었다가 하나밖에 없는 소를 스님에게 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맙긴 합니다만 그만두십시오. 이 소가 없으면 누가 밭을 갈겠습니까?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농부에겐 정금같이 소중한 소를 함부로 내기에 걸지 남아 십시오. 스님이 웃으며 떠나자 비는 금방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그 비 참 약비로군.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다 그치는 비를 소 내기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변해서 소나기가 되었답니다. 아들 색과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몰려준 요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마침내 광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형제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사토가 묻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차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원래 가문을 이어가는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마진은 재물이 넉넉해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둘째에게 물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어떻게 혼인도 안 하고 제일 어린 막내 차지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불평하자 막내 아들이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사또 아리 저희 형님들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딸린 식구가 많으니 어찌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또 님께서 제가 받은 재산을 알맞게 나눠 주십시오 막내 막내 아들의 말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올커니 하며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했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형님은 지금 가진 재물도 관리하기 힘드니 가진 것 없는 제가 맞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사또는 갑자기 나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보라 억새 포를 엮어 풀 인형을 하나 만들어 꽁꽁 묶어오너라 삼형제는 사또가 내닷없이 풀 인형으로 무얼 하려는지 궁금하여 눈만 끈뻑거렸습니다 사또는 풀 인형을 뜰에 갖다 놓게 하더니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듣거라 내가 생각해보니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은 것은 너희 아버지의 잘못이 분명하다 그러니 먼저 저 풀 인형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뜰 안에서 실컷 끌고 다니도록 해라 첫째 아들은 주저없이 일어나더니 씩씩 떼며 풀로 만든 아버지 인형을 마구 끌고 다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그것을 내던지고 발로 걷어 차게까지 했어요 이었고 막내 아들 차례가 되자 막내 아들은 머리 숙여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또 사또님 비록 이것이 풀로 만든 인형 이라고 하나 제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찌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무서운 목소리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꾸지졌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 아버지께서 과연 옳게 판단하셨구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니 막내에게 전재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지난 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니라 막내는 듣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으니 참된 자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한 푼도 나눠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명심하도록 해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부료를 깨닫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된 막내는 두 형을 아버지 모시듯 잘 받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렁이가 된 부자 옛날 제각기 아들을 가진 세 부모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아들들을 절간으로 보내어 함께 공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아들들을 데리고 유명한 절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아들들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달라고 정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오히려 그들 부모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가지 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자면 7년은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아이들을 집에도 안 보내겠지만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찾아오셔서도 안됩니다 제말라 쉬겠습니까 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7년은 참아야지요 이날부터 새 학동은 스님 밑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집이 그립고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학동은 새 학동은 이를 낙물고 학문에만 힘썼습니다 스님은 학문이 높고 도를 닦은 도승 이어서 학동들에게 깊은 학문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마침내 작정한 7년이 다 되었습니다 도승한테서 배울 것을 다 배운 새 학동은 모든 학문에 다 통하였습니다 마침내 공부를 마치고 절간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승은 새 학동을 자기 앞에 불러놓고 각각 그들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예 스승님 저는 서울 장안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넌 소원이 무엇이냐 전 평양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예 전 스승님과 같은 도승이 되어 불도를 닫고 싶을 따름입니다 도승이 되고 싶다고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학문이 그만하면 도승도 될 수 있지 모두들 소원 성취하도록 노력해라 새 학동은 도승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나 아들들이 높은 학문을 닫고 장성하였으므로 그들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새 학동은 그 뒤에도 자기네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나는 노력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몇 년 뒤에는 모두 소원대로 서울 장안에 제일 가는 부자와 평양감사 그리고 이름 높은 도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양감사가 어느 곳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양감사가 얼마를 가자니까 어떤 중하나가 길 복판에서 사인교를 보고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라 사인교에 타고 있던 평양감사도 밖을 내다보고 물었습니다 사인교란 앞뒤에 각각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매는 가마를 말합니다 거 웬 중이 무험막에도 내 행차를 가로막는 고 그러자 모시고 가던 나둘들이 중을 길 옆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은 굳굳이 버티어 아래였습니다 대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릴 때 절간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이옵니다 대감께서 이리 행차하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사 이거 참 오랜만이오 몰라봐서 정말 미안합니다 대사도 소원대로 이렇게 대사가 되셨구려 대감 이곳까지 납시였으니 소승의 절에서 쉬었다 가가시지요 도승이 이렇게 말하자 평양감사는 그럴 작정으로 따라오던 나졸들을 근처의 주막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도승의 뒤를 따라서 절로 갔습니다 절은 주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도승은 평양감사를 절로 안내하고는 첫째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안을 바라보니 겨울철이라 흰눈이 쌓인 겨울경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을 여니 온갖 꽃들이 핀 봄경치 또 한 문을 여니 초목이 우거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여름경치 또 한 문을 여니 오곡 백과가 물에 있고 단풍이 물든 가을경치가 보였습니다 대감 대감 나는 이 1년 4계절의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살고 있소 내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욕심도 없으며 저 4계절의 자연만이 내 친한 벗이요 그러나 대감은 대사의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사가 천하고 불행한 듯이 여겨졌어요 대감은 그런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이 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보니 또 한 사람의 친구 서울 장안의 부자가 되고파 하던 그 친구가 보고 싶군 세 사람이 한자리에 만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자 도승이 부적을 써서 문 밖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문 밖에서 쏘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양 감사가 문 밖을 내다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양 감사는 너무도 끔찍스러운 일이라 도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사 도대체 저 구렁이가 어찌하여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리로 놀라지 마오 저것은 우리의 친구요 서울 장안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우리의 친구요 아니 대사 그게 정말이오 그렇소 그 친구가 너무 욕심을 부렸기에 저렇게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소 아니 그럼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아니요 대감 하나님께서 이 절로 오신지 벌써 40년이나 흘렀소 대감이 이 절에 오셨을 때 소승이 문을 열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를 보여드리지 않던가요 그 문 하나씩 을 여는 동안에 10년씩 세월이 흘렀소 그러니까 소승이 문 4개를 열었으니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저 친구는 죽어 저렇게 구렁이가 되었답니다 사람이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그럼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그건 자기 잘못을 뒤어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겠지요 대사 부탁하오 우리 옛날에 친한 정을 생각하여 저 친구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오 그러자 도승은 다시 부적을 써서 방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옛날의 친구로 태어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세 사람은 얼싸 안고 함께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도승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친구의 마음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욕심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었나 안 되었나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네 뒷곁에 가서 복숭아를 좀 따오게나 그 복숭아는 전도복숭아라는 것인데 그걸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는 복숭아일세 뒷계나무에 꼭 세 개가 있을 테니 어서 가서 그걸 좀 따오게나 도승의 말을 듣고 구렁이었다가 사람으로 되돌아온 친구가 뒷곁으로 갔습니다 뒷곁에 가보니 도승의 말대로 먹음직스러운 천도복숭아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숭아는 네 개였습니다 도승은 분명 세 개라고 했는데 복숭아는 네 개가 달려있었어요 아니 이것 봐라 친구는 세 개라고 했는데 이건 네 개 아닌가 이 복숭아는 천도복숭아라 했겠다 친구가 네 개인 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니 한 개를 내가 먹고 세 개를 따가지고 가야지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겠나 이 친구는 도승이 말한 것보다 복숭아가 한 개 더 많다는 것을 알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른 복숭아 한 개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세 개를 따르고 천연덕스럽게 친구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복숭아가 네 개였는데도 세 개라고 한 건데 한 개는 제가 따먹고 세 개만 가져온 것을 환하게 꿰뚫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승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복숭아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도 한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이제 각기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래하여 두 친구는 도승과 작별하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평양감사가 얼마를 내려오다가 돌아보니 뒤에서 따라오던 부자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감사는 한운수 없이 혼자 주막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 앞에 한 마리 큰 고렁이가 눈물을 흘리며 딸이를 틀고 있었습니다 평양감사는 깜짝 놀라며 그것이 틀림없이 그 부자친구라 여겼습니다 여보게 이게 웬일인가 또 그 징그러운 구렁이가 됐나 대감 내가 잘못했어 도승을 속여 천도복숭아를 한 개 더 먹었구려 그 욕심 때문에 다시 구렁이가 되었소 아니 여보게 우리는 분명 한 개씩만 먹지 않았소 뒷곁으로 가니 복숭아가 네 개였소 그래서 난 도승이 모르는 줄 알고 욕심을 부려 몰래 한 개를 더 따먹었다오 대감은 부디 욕심을 부리지 마오 그 평양감사도 이제 그만두시오 대감의 벼슬 욕심이나 내 돈 욕심이나 무엇이 다르오 평양감사는 비로소 친구가 다시 구렁이가 된 까닭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자기도 벼슬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양감사는 주막에서 기다리는 나졸들과 평양으로 돌아가면 당장 벼슬을 내려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양감사가 산 아래에 있는 주막집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그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다리고 있는 나졸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감사는 하도 이상한 일이라 이웃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 주막집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얼었대요 40년 전에 평양감사가 이곳으로 행차하여 절로 가신 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었지요 그 평양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도 모른답니다 평양감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알뜻도 했습니다 친구인 도승이 내게 문을 열어보인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문 하나에 10년씩의 세월이 흘렀다는 도승의 말이 참말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나나 구렁이가 된 친구나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욕심 없이 불돈만 닦은 저 대사가 진짜 사람답게 살았구나 평양감사는 그렇게 이 소리를 수도 없이 대내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시골 부자의 못난 짓 이야기는 나쁜 행동을 일삼던 시골 부자를 김선달이 놀려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시골 부자를 고발하여야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혜롭게 죄지은 사람을 혼내주는 일이 많았나 봅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 벌을 받는 것보다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나쁜 사람의 잘못을 더 잘 깨우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